지금 아무리 호객 행위를 해도. 지금은 전 띠예요, 지금은. 전 띠! 전 띠 선택했습니다. 28글자의 갈라쇼. 이렇게 갈라집니다. 맞아요? 완전 맞잖아. 여름해가 아니네. 비키니 맞아요, 비키니. 어, 뭐야. 고민 맞아요, 고민? 고민을 왜 해? 즐기면 되는, 확실히. 아, 그래요? 네, 그렇지? 오늘 맞잖아. 오늘 맞잖아. 오늘 맞잖아. 잠깐만. 고민을 왜 하는 건 맞네. 한 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한 해하고 잡았어. 안을까 맞잖아. 제 걸 보고 잡았어. 네, 제 걸 보고. 종현이 형이 너무나 옆에서 확실하게 안을까를 들었다고 해서. 어, 안을까. 고민을 왜 거기에 안을, 앞에 이제 옷 얘기가 나오니까 사이즈 같은 게 맞지 않을까 고민을 왜 해. 사이즈가? 고민을 왜 해. 사이즈가? 맞지 않을까가 들어갈 것 같아. 맞지 않을까를 앞에 좀 추가해서. 그러면 그 앞에는요. 옷이 맞지 않을까. 비키니를 입고. 비키니를? 비키니를 입고. 비키니를 입고. 맨 앞에는 싹 다 지우네. 그냥 즐겨라. 어렵다잉. 자, 2차 갑니다, 2차. 영민 씨. 네. 이거 앞에 들어줘야 돼. 그래, 이거 선풍기 선물로 드립니다. 아, 나 진짜 그게 너무 탐이 나. 제발 맞춰주세요. 2차 시도, 2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으지, 크. 여름. 여름. 여름, 여름. 여름. 여름, 여름, 여름. 여름이다. 렛츠고! 자, 지금이요! 몸에 맞지 않을까, 몸에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민을 왜 해, 이런... 한 해는 맞혀도 좀 안 좋아하네요. 아니, 아까 반응 좀 해주시지. 아까는 안 하고. 왜 이렇게 삐져? 왜 저래, 저래? 매번 삐져요, 매번 삐져. 야, 그래서 재석이 형 어떻게 이길라 그래? 그럼 성격으로 어떻게 이길라 그래?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씁니다. 또 들은 거 있어요, 맨 앞에! 맨 앞에! 저 맞지 않을, 맞지 않을이 위에서 들렸거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는 비키니를 입고. 뭐 먹을까? 고민을 왜 해? 난 이렇게 들었거든. 나도 뭘 먹을지. 나도 맞지 않을이 위쪽으로, 나도 맞지 않을이 위쪽으로. 네, 위쪽이에요, 위쪽으로. 첫 번째가 그거다. 저도 앞에! 아니면 둘 다 그거 아니야? 몸에 맞지 않는 비키니 입고 몸에 맞지 않을까 고민을 왜 해. 그냥 반복. 그렇게 똑같이? 근데 이게 만약에 위에가 사이즈의 얘기라면 밑에가 사이즈의 얘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는 그런 반복의 상식선 아니야, 저는? 근데 나는 진짜로 그렇게 들었어. 뒤에 거를 뭐 먹지 고민을 왜 해, 라고. 계속. 뭐 먹지 고민을 왜 해, 라고. 계속 먹는. 식욕. 식욕도 없는 사람이 참. 진짜 어두예요. 진짜 어두예요. 근데 뒤에 두 글자 봐. 지금 영미 씨랑 예은 씨는 먹는 쪽으로 무조건 들었다. 그러니까 먹는 쪽이 무조건 있었어요, 뒤에. 뭘 먹지. 뭘 먹지 고민을 왜 해. 확실히. 이거였어, 뒤에께. 비슷한 발음에. 뭔가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개그맨들이 쓰는 랩 가사인 거잖아. 그럼 좀 더 말장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좀, 그렇지? 네. 일단은 정답촌으로 보냅니다. 영미 씨. 정답촌으로 갑니다. 영미 레츠고. 영미 씨가 뭐. 아니, 그냥 지금 송 선배한테 전화해 볼게요. 에이, 내려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자당하다. 아, 안돼요. 일단 써봐요. 몸에 맞지 않을까, 고민을 왜 해. 일단 써놓고 고칩시다. 겨우 들어간 뭐. 겨우? 겨우 좋다. 겨우. 겨우 좋다. 겨우. 겨울이랑 비슷하잖아. 겨우 입은 거지. 겨우, 겨우. 겨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니면 몸에 맞지 않은 비키니 입고. 한두 글자만 달라도 이게 뭐가 딱 재미가 생기는. 내가. 눈에 맞지 않는. 눈에 맞지 않는. 눈에 맞지 않는. 눈에 맞지 않는 비키니를 입고. 뜯으라고만. 눈에 맞지 않는 비키니 입고. 어? 어? 왔어? 어? 어? 왔어? 왔어, 왔어. 아니, 아니야. 뭐야? 피오야, 던져 빨리. 해봐, 그래도, 그래도. 아니, 아니야. 겨우. 어릴 거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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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써 있으니까 지금 텔리는 김에. 몸에 맞지 않은 비키니 입고. 몰매 맞지 않을까, 뭐 이런 거면 재미있지 않을까. 어? 몰매 맞지 않을까, 뭐 이런 거면 재미있지 않을까. 어?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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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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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일지 않을까. 차라리. 이게 낫겠다. 물매 맞지 않을까. 맞아, 맞아. 그래, 그래. 물매 좋아. 역시 천재야. 부럽네, 입기도 전에 물매 맞을까 왜 걱정을 하냐고. 됐다, 끝났다. 끝났다. 안 됐어요. 분명 눈알, 분명 눈알 돌렸어. 분명 눈알 돌렸어. 분명 눈알 돌렸어. 표정짜리 못하는 거 봐. 표정짜리 못하는 거 봐. 야, 물메다. 물메다, 물메다. 뭘, 뭘 먹지? 뭘 먹지? 뭘 먹지? 뭘 먹지? 다 됐어, 다 됐어. 다 나왔어. 아, 대박. 뭘 먹지? 완벽해, 완벽해. 뭘 먹지? 몰메 맞지? 몰메 맞지, 맞다. 몰메, 끝났다, 끝났다. 이게 라임이 되지? 뭘 먹지, 몰메. 몰메 맞지 않을까? 몰메, 감성 좋아요. 불러주세요. 몸에 맞지 않을까? 비키니를 입고 몰메 맞지 않을까? 고민을 왜 해? 던졌습니다, 던졌습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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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습니다, 저는. 자, 결과! 세게 나옵니다, 세게 나옵니다. 결과! 미쳤다. 미쳤다. 축하합니다. 결과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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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들어갔어. 입으로 들어갔어. 진짜 세게 나왔어. 입에 진짜 들어갔어. 실패! 진짜 내 강냉이가 털 있는 줄 알았어요. 실패입니다. 실패? 아무리 극적으로 뭔가를 던졌어도. 거의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온 것 같아요. 행님 씨, 먹방 계속 즐겨주시고. 여러분께는 싱싱판을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한 글자. 시원하게. 처음 시작. 시원하게 오랜만에 한 글자. 시작, 한 글자. 1번. 1번이 겨화나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다. 연화. 한 글자 그냥 빡, 1번. 그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나도, 나도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오랜만에 한 글자 보자. 한 글자. 오랜만에. 한 글자 안 쓰면 없어져. 한 글자. 영민 씨와 연 씨 원하는 거.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갑시다. 한 글자. 한 글자. 몇 번이요? 1번. 20번. 1번. 1번. 몸 나오는 거 아니야? 몸이 차라리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니었으면 좋겠지. 안 돼, 안 돼. 안 나왔으면 좋겠어. 1번. 보여주세요. 자, 전혀 다른 거. 어? 절대 내. 어? 절대? 절대 입지 않을. 절대 맞지 않을. 절대. 절대. 절대 내. 절대 맞지 않을. 몰매 맞지 않을까. 대매 이걸로 맞히나 보네. 절대 네. 절대. 대매를 맞힌 거야. 대매를 맞힌 거야. 대매 맞힌 거야 그냥. 과연 절대인지 3차예요, 3차. 마지막 라스트. 으쨰. 들어갑니다. 다 맞춘다. 몸매가 아니라 몸매 같은데? 몸매가 아니라 몸매 같은데? 몸매가 아니라 몸매 같은데? 맞죠? 맞죠? 몸매 맞지 않을까? 몸매 맞지 않을까? 몸매 왜 했냐고? 아니야, 아니야. 몸매인 것 같은데? 몸매. 나도 몸매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왜냐면 몸를 들었거든. 그리고 대가 들리네, 절대. 절대 발음이 너무 좋은데. 이게 왜 여름 겨울을... 이대로 갑니까? 이대로 갈 거예요. 변동 없어요?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갑니다. 변동 없죠? 원숭이 괜찮아요? 불러. 불러. 주세요. 절대 맞지 않을 비키니를 입고 몸매 맞지 않을까 고민을 왜 해? 즐기면 돼. 비키니를 입고. 맞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비키니에서 약간 도망쳤다. 도망쳤어. 비키니를 입고 급하게 밀어넣습니다. 결과 마지막은 일어나 주십시오. 아, 떨려. 마지막으로. 정말 3차 왔어. 3차입니다. 과연? 무조건 정답, 무조건 정답. 나랑 잘해. 나랑 잘해. 나랑 잘해. 감사합니다. 몸매. 몸몰몰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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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몸몰댄서. 몸몰몰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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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대박이다. 몸몰몰메. 대박. 의정부 본연의 맛. 맛도둑이에요, 맛도둑. 자셔, 자셔. 야, 숟가락으로 해 주네. 우리 어르신 안 좋잖아. 어머. 나 맛만 보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대현 씨 어때요? 너무. 이게 찌개랑 좀 달라요? 완전히? 볶음이에요, 볶음. 아, 볶음? 네. 당연한 거. 나래 씨. 우리 영미 씨 좀 챙겨주시고. 너무 안 먹네요. 다녀문 씨 다 먹었어요. 좀 챙겨줘. 과식했어, 과식. 어, 과식. 아까 박넴이 먹었더니 너무 배부르다. 박넴이 그냥 두 개 씹으시고 속이 부대낀다고 자꾸. 부대낀지.